빨래 좀 정리하려고 왔어, 괜찮지? 빚은 다 갚았어요? 갚았으면 빨리 나가시죠. 그 시계 가지고 당장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돈이 더 필요해요? 더 들어요? 아니야, 돈 때문이 아니라. 널 떠나는 게 섭섭해서. 내가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? 당신이랑 이 집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요. 알았어. 안 그래도 떠나려고 마음 먹었던 참이야. 짐도 다 싸놨어. 그냥 마지막으로 네 얼굴 한번 보려고 올라온 거야. 알겠어요. 엄마, 네가 원한 대로 할게. 걱정 마. 그리고 이거 돌려주려고. 그냥 가지고 빨리 나가기나 해요. 아니야, 나 이거 못 받아. 받아 얼른. 가지고 나가요, 빨리. 빨리. 뭐 하세요? 아, 저 세탁, 세탁물 가져왔어요. 아, 좀 그럼.